슬픔에 잠긴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주목받고 싶어 남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내 자살을 부치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 15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브리스톨 청소년 법안의 로렌스 모니스 판사는 오늘 콘레드 로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재촉한 혐의로 기소된 미셸 카터에게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카터는 그러나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은 수감되지 않고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법정에는 카터가 남자친구에게 보낸 수백 건의 문자 메시지가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이번 선고는 살인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고도 문자나 메시지를 통한 간접살인을 인정하는 판례로 남을 전망입니다.